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인 아이만 노팔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에서 아부 아흐메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노팔이 가자지구 중심부의 알브레이지 캠프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팔은 알카삼 여단의 중부사령관이자 하마스 군사위원회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가족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